3. 4. 5. 7편으로 나올 만한 거 없나? 5. 5. 5. 5. 5. 6. 5. 6. 6. 6. 6. 7. 7. 8. 아이고 왜 이렇게 성소칭제는 푹신한 거야? 그치? 이불이 되게 푹신푹신해 보인다. 푹신푹신해. 푹신한 거 같아요. 어디서 샀니? 이거 인터넷에서 샀어요. 로다야, 윗공기 어때요? 아, 이거 어렵다. 와, 이거 어렵다. 그래요. 아랫공기에서 무슨 냄새 나는지 아세요? 오,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언니, 이거 기억나요? 아까 이거 자랑했어요. 내 침대에서. 성소가 준 커플이 있는 거예요. 아, 조금만 기다려. 시작. 조금만, 기다려. 안녕. 안녕